네 안녕하십니까 꿀닷컴 편집장 알티비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토트넘이 리그 17위 브라이튼 원정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수동민 선수는 풀타임으로 뛰었지만 유일 슈팅을 한 개만 기록했을 뿐 이제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해리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고전이 일단 예상은 되었지만 너무 심하게 부진했던 경기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 이제 슈팅 숫자도 16대 8로 이제 2배 차이가 났고요. 점유율 자체는 뭐 이제 한 53% 정도로 토트넘이 좀 앞섰지만 경기 내용면에서는 굉장히 뒤졌던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전반전에는 이제 슈팅 하나밖에 기록을 못하면서 굉장히 지금 브라이튼의 공세에 밀렸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어 이로써 조세무리뉴 감독에 대한 이제 팬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현지 팬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인이 부상당할 때마다 토트넘의 부진은 시작된다면서 굉장히 이제 뼈아픈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나서긴 했지만 어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경기에서는 이제 케인 선수의 지원 사격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인과 손흥민의 이제 협력 플레이로 토트넘이 올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 선수가 빠짐으로써 굉장히 다른 한 선수까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를 맞이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분은 진짜 좀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조세무리뉴 나가라! 우리는 이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면서 무리뉴 감독의 퇴진을 요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팬은 또 이제 센테스가 다시 뛴다. 팀 전체가 충격적이다. 난 조세무리뉴 감독의 아웃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해리 케인이 없이는 아무 계획이 없다. 우린 위기에 빠졌다. 라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 팬은 무리뉴 감독이 지금 상황에 대해 적합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뭐 어깨를 으슥하면서 말주변으로 때우거나 뭐 현재 상황이나 선수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가 책임을 감수한다면 오케이다. 아니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면서 무리뉴 감독 특유의 이런 뭐 선수를 비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뷰 때 약간 어깨를 으슥하고 입을 좀 찝익거리면서 뭐 좀 말주변을 때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좀 기록이 나왔는데 어 헤리 케인이 없을 때의 기록입니다.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는 9전 3승 2무 4패로 승점이 1.22점밖에 되지 않네요. 대신 이제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는 헤리 케인이 없을 때 23번 싸워서 15승 3무 4패 승점이 2.13점으로 굉장히 좀 높은 승리를 보여줬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팬들조차도 무리뉴 감독의 약간 수비지향적인 축구 그리고 재미없는 축구 그리고 이제는 결과까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달 경기 끝나고 무리뉴 감독은 또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BBC와의 인터뷰입니다. 시작이 좋지 않았다. 브라이튼의 골대를 맞춘 후에 득점할 수 있었다. 전반전에 실점한 후 팀이 매우 슬퍼보였다. Sadness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했다. 마지막 25분 30분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우린 득점하지 못했고 동시에 상대에게 카운터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선수들은 후반전에 훌륭한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고생을 많이 했지만 슬픔을 상대로 싸우고자 했다. 또 Sadness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말주변으로 좀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들은 노력했고 선수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건 없다. 후반전에 그들은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느낌으로 경기장을 떠날 수 있다. 라면서 후반전 선수들의 정신력 그리고 좀 더 전반에 비해 나아진 경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상대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잘했다. 또 한 명의 선트평을 집어넣었고 우린 득점할 수 없었다. 라면서 인터뷰를 마쳤네요. 토트넘이 이날 경기 패배도 문제지만 그리고 또 리버풀전에 이어서 2연패를 당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일정도 굉장히 지금 빡빡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2월 5일 금요일 새벽 5시에 첼시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첼시가 지금 7이거든요. 토트넘은 6이고 굉장히 지금 타이트한 그런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이 가는 경기고요. 이어서 2월 7일 저녁 9시 웨스터브로미치와의 또 다른 홈경기를 치를 예정인데 거의 약 2.5일 만에 두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누 감독은 로테이션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헤리케인이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은던벨레 선수도 약간 이제 몸이 안 좋은 다리 쪽에 좀 부상을 입은 채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등을 고려한 이제 뭐 로테이션이나 활용 사실상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뮤디필더에서 로셀스도 지금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리누 감독의 더욱더 전략적인 경기 운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날 오늘 경기 브라이튼에게 이제 토트넘에 패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첼시전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